싱가포르 헬버 한 번 더 저희는 자켓 촬영 첫 번째 저희가 스타트를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거 안에 나이 뛰어 이게 뭐야? 그 원래 와 갈아입고 뛰어 아 뛰는 거 너무 식상해 뛰어 날아오자 차라리 어 그래 오늘 하자 일단 그래 나 뛰어야 돼 뭐하는 건데? 저녁에 우리 와 갈아입고 끝날 때 끝날 때 끝날 때 끝날 때 끝날 때 저 첫 번째 어떡해 언니가 제일 잘하니까 첫 번째인 거예요 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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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하잖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안 해봐가지고 전 믿고 있어요 민니언니가 잘할 걸 알기 때문에 기대 기대 가능해서 해도 돼요 끝났어요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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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대박 우와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그쵸? 저 벌써 샀어요 제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슬픈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섹시한 거 같아요 저도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거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옐로우백으로 저 민니언니 핑크백이어가지고 저는 옐로우 찍고 싶었거든요 아니 설마 설마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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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 진짜 옐로우요 멋있는 거 같은데요 너무 멋있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저의 팀 스타일 제가 요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더워요 오늘 그래서 보셨나요? 이 안에 김호 인형 보시네요 아직 좀 멀쩡한데 이따가 와서 찍기 잘 모르겠어요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할 수 있겠죠? 잘 할 수 있을까 진짜 잘 어울리죠? 진짜 잘 어울리죠? 생각보다 잘 어울리죠? 진짜 잘 어울리죠? 되게 예뻐요 밥이 같아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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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사라졌어요 머리 없는 게 사진에도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펑프란치 크라우스에 손 사용해 주세요 네 네 네 이거 안 할래요 안녕 먹이를 찾아 손깃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다 안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올게요 옆집 바로 계단 한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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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바 사랑해 그냥 벽하고 꽃걸음 줄 알았어 처음에 약간 뭐지?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뭐지? 이렇게 생각하다가 모니터하고 나서 아 이거군 오케이 알겠어 하고 했죠? 와 저 아까 봤는데 대박 진짜 너무 예뻐요 좀 긴장하죠? 매고 있어요 처음부터 되게 보다 되게 많이 없는 몸 되게 많이 끓였던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아주 저는 어떻게 해요? 저 대스포지 해야 돼요? 큰일 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연수하고 올게요 다 비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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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잘할 것 같아요.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좀 많이... 한 번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은 눈에 햇빛에서 눈을 열심히 뜨면서 프로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찍어보겠습니다. 어디서? 다시 가세요. 추워. 너무 어려워. 추워. 추워. 어? 더 있네. 뭐야. 뭐야. 추워. 어.. 뭐죠? 고정픽. 제가 고정픽이라고 해서. 정말 아름답지 않았습니까? 샤랄랄랄랄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commandments 어려워요. ㄱ ㄱ ㄱ ㄱ ㄱ ㄱ 아이들 많이 부탁해요 여러분 여러분, 이제 단체 찍으러 왔습니다. 시작해요. 과연 어떻게 찍을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이제 끝! 첫 번째 앨범은 바 nei 락 top. 이런 하루의 셈을 만들고 싶다 ignorant. 가위 등장하기 if you don't miss amount. 가위! 인도도는 바위다. 네가 주인공이야. 저 주인공? 너 오늘 주인공이야? 대박! 제가? 저는 안 삐져 저 절대 안 삐져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 안 삐져 아니 낮에는 뭔가 몰라요 우리는 현재 만족하지 않는 무럭무럭 자라날 아이들이니까요 언젠가 어른들로 가르쳐야 되는데 언젠가 만족한 날이 온다면 어른들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